속보입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인근 지역인 솔로몬제도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이 문제는 솔로몬제도 내의 지진들이 과거와 달리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서 지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제도의 라타그네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과거와 달리 해저의 미지의 활성단층을 자극했거나 해저화산이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하여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제도의 지진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시간 기준 어제 3월 28일 화요일 저녁 10시 7분 17초의 솔로몬제도 라타 해역에서 동쪽으로 11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정도에 발생한 바누아투 인근 솔로몬제도 라타 지역의 지진은 과거 수많은 강진들이 이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어제도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히스토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 2013년 2월 6일 현지시간 낮 12시 12분에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동부 산타크루즈 섬의 중심도시 라타에서 서쪽으로 81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8.7km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어제 저녁 3월 28일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2월 6일 강진 발생 당시에 솔로몬제도의 규모 8.0 강진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솔로몬제도의 규모 8.0 강진 이후 약 두 달 뒤인 2013년 4월 13일 일본 효고현 아와지시마 부근을 진원지로 하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고 효고현 아와지시마의 아와지시에서 진도 육약이 관측되었습니다. 1995년 일본에 큰 충격을 줬던 고베 대지진 이후 18년 만에 진도 육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 8.0의 솔로몬제도 강진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두 달 뒤에 일본에서 규모 6.3의 강진 그리고 한국에서도 2013년 4월 21일 오전 8시 21분 27초에 즉 솔로몬제도 규모 8.0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팀극기상청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약 10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남 신안군 서북서쪽 약 173km 해역에서 규모 5.0이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의 깊이는 4.0km라고 발표하였으며 이 지진은 1978년 국내 계기지진 관측 이후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고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으로 솔로몬제도의 규모 8.0 강진의 영향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뒤인 2013년 5월 18일 오전 7시 2분 24초에 즉 솔로몬제도 규모 8.0 강진 석 달 뒤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2. 지진은 1978년 이후 역대 6위 규모의 지진입니다. 2013년에 솔로몬제도 규모 8.0 강진 이후에 전세계의 그 여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제도 강진 이후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가장 먼저 대만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일본 효구현 규모 6.3 일본 미야케선 규모 6.2 중국 수천선 규모 7.0 아프가니스탄 규모 5.6 중국 간수선 규모 6.6 펠리핀 규모 7.2 일본 후쿠시마향 규모 7.1 중국 백두산 인근 규모 5.8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2023년 현재의 솔로몬제도의 강진을 살펴보면 3월 28일 규모 5.2와 5.0의 강진이 라타그네 그리고 규모 6.1의 강진은 부알라사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분산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진 분석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요소들이 산적하여 있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너무 위험요소가 많으니 나머지 위험요소들은 그냥 대표적인 내용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펠리핀에서 규모 5.3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인도네시아와 펠리핀의 강진이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뜻은 일본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위험요소가 많으니 나머지 위험요소들은 그냥 대표적인 내용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펠리핀에서 규모 5.3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인도네시아와 펠리핀의 강진이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뜻은 일본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서부 연안에서 하루 수십여 건의 지진들이 발생하는 것도 매우 불안한 시그널입니다. 떡 불길한 것은 이번 연쇄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이 블랭코 프랙처 존이라는 것입니다. 존은 캘리포니아에서 잦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 샌안드레아스보다 더 활동적인 단층입니다. 2023년 규모 8 이상의 강진은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가 미국일 것인가 아니면 일본 중국 때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호명된 국가의 국민들은 지금 현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새벽입니다.